민원 서류를 저렴하고 쉽게 발급받을 수 없을까 와! 필요한 민원 서류를 비대면으로 또 50%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동대문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, 롯데백화점, 청량리점 등 32대의 무인민원 발급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확인 방법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카카오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까운 무인민원 발급기를 검색 후 찾아왔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주민등록 등본을 비롯한 건강보험 확인서 등 총 111종의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32대의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었다니 앞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언제든 검색 후 손쉽게 발급받도록 해야겠네요 아참 동대문구청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365일 운영됩니다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창구보다 저렴하게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